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상비 비교표 12월 버전인데요. 제가 저번 때는 아마 말씀드렸지만 2060 12기가가 추가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시장에 풀리지도 않았고 당분간 제대로 물량이 풀리지도 않고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는 제품도 아직 제공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에는 제외하고 그리고 기존 제품들을 저번 달 대비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혹은 그래픽카드 가상비가 그나마 이 개판인 상황에서 좋은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번째 플래그십 하이엔드 구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80 수준만 돼도 충분히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3080부터 가장 성능이 좋은 6900XT까지 제품들을 포함을 시켜뒀고요. 여기서 현 시점에서 가장 가상비가 좋은 제품은 6900XT입니다. 이게 195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요. 이 가격은 어떻게 나왔냐면 다나와 들어가셔서 최저가 기준으로 나열하고 6900XT를 3개 제품을 더하기 하고 나누기 삼한 평균 가격입니다. 제일 싼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195만원에 시중에서 솔직히 조금만 발품 팔면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이번 달에는 170만원, 165만원에도 일부 제품, 예를 들어 아스스토프 같은 거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6900XT는 한 170만원 정도만 되면 지금쯤에 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에요. 원래 한 150만원 정도 출시가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10만원, 15만원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입장에서는 6900XT가 그나마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상비가 좋습니다. 단점은 하나 있죠. 몇몇 기술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이렉트 90 기반 게임, 그러니까 옛날 저사양 게임에서는 약간 프레임 유지율이 떨어진다 정도가 단점이 되겠지만 워낙 가격이 깡패다 보니까 가상비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또 그중에서 하이엔드라면 6900XT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90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출시가, 출시가 얘기한 게 의미가 없겠지만 일단 출시가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사실 200만원 초중반에서 살 수 있던 제품이 지금 100만원 넘게 올라 버려서 저는 그냥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090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3080TI 쓰세요. 얘네 뽑기 원에 따라서 3080TI가 3090 팀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작업용으로 사용해도 둘이 섞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3090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럼 3080TI는 가상비가 좋은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3080TI가 3090 대비 가상비가 나쁘지 않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240만원 가까이 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가상비가 안 좋은 건 마찬가지고요. 6800XT는 시중에 거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뭐 가상비가 2등이라고 하나 그냥 없는 제품을 삼겨도 우방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6800XT 살 바에는 3080을 쓸 것 같습니다. 둘이 게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고 작업에서는 3080을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쓸 것 같아요. 가격 차이 거의 없거든요. 성능 차이도 거의 없고 제가 NVIDIA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 유저들이 그렇다시피 그래서 결국 여기 라인업은 6900XT가 원픽이고 이걸 못 구했을 때 3080 정도를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엔드 구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퍼포먼스 구간은 한번 보죠. 퍼포먼스 구간은 제가 2070 슈퍼부터 6800까지라고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2000 시리즈는 현실점에서 다 단종됐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2060을 제외하고는 6000 시리즈나 3000 시리즈만 가성비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6800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찾기가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봐야 3080 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3070 Ti는요. 저번 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긴 한데 여전히 가성비적으로는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070 Ti 넘어가고요. 3070! 3070이랑 3070 Ti가 실질적으로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요. 7, 8%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의 20만원, 30만원 정도 싸거든요. 3070 Ti 대비. 그래서 3070이 확실히 조금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구할 수 있으면 이걸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적어둔 가격 기준으로 나온다면요. 2080 Ti 단종이가 넘어가고 6700 XT 시중에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거랑 3070이랑 가격 비슷하면 이걸 굳이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6700 XT 넘어가고요. 3070 Ti가 저번 달에는 이 라인업에서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애였는데 6600 XT 다음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한 5만원 정도 평균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으로 3070와 워낙 가까워서 3060 Ti 쓸 바에는 그냥 3070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한 11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면 3060 Ti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100만원, 110만원 정도면요. 2000 C도 다 단종이니까 넘어가고 6600 XT 6600 XT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조금 내렸어요. 공급이 원활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6000 C 중에서 구하기 쉬운 편에 속하고요. 완본체 PC로 파는 뭘 찾아보면 이거 판매하는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 가성비가 이 전체를 따지더라도 사실상 1등에 가깝기 때문에 아니다. 1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완본체나 혹은 단품으로 80만원 정도의 6600 XT를 살 수 있다면 구매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은 4070 혹은 6600 XT 정도로 좁혀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라인업 한번 보시다. 메인스트림 중에서도 메인스트림은 워낙 제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상위 메인스트림 라인업입니다. 5700 XT부터 2060 사이 유일하게 단종되지 않은 그 2000 시리즈죠. 요에 있는 제품들 요 사이에 있는 제품들이 메인스트림 상위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정도가 딱 있잖아요. 게이밍, FHD에서 웬만한 게임 상업으로 즐길 때 적합한 제품들입니다. 5700 XT는 다 최고 짝에 끌려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구할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3060은 시중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6600 XT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약 10만원 가까이 비쌌기 때문에 3060을 우선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시중에서 8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아니면 70만원 후반에 살 수 있다 하면은 괜찮은 제품이지만 90만원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하죠. 차라리 돈을 뭐 1, 20만원 더 보태서 어... 3060 XT를 보든지 아니면은 동일한 게 6600 XT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00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60을 제외하고는 품질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5700도 사실 단종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고 시장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생산이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600 노멀 있습니다. 6600 노멀이 6600 XT랑 10만원 차이 나요. 10만원 차이 나는데 그 돈 차이 나는 만큼 성능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600은 한 70만원이나 60만원 후반 정도의 그래픽 카드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선택하기 좋은 제품이고 거기서 내가 예산이 10에서 15만원 더 있다면 6600 XT로 넘어가면 되겠죠. 5600 XT도 시중에서 못 구하고 2060은 시중에 종종 풀리긴 하는데 이게 6600이랑 성능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져요. 생각보다 차이가 있는 수준인데 그래도 음 가격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면 한번 선택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강추드리진 않겠지만 6600에서 6600 XT 가는 게 웬만하면 좋지만 도저히 못 구하고 2060이 내가 적어둔 가격보다 조금 싸게 구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 70만원 초 아니면 60만원 후반 정도에 구할 수 있다면 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건 결국 6600 노멀 이거 한 제품밖에 없겠죠. 이게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인데요. 6800은 좀 더 되잖아요. 위에 보시면 6600 XT는 6500은 좀 더 돼요.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성비적으로는 6600 XT보다 떨어진다. 6600 노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돈을 더 보태서 이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위 메인 스트림은 그러니까 이 한 제품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위 메인 스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하위 메인 스트림은 그냥 살 거 없어요. 1260 Ti부터 1060 사이인데요. 여기 뭐 단정된 제품도 있고 판매되는 제품도 있는데 가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80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74만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싼 게 14만원이에요. 6600 노멀도 70만원 하면 사는데 그보다 비싸다고요. 1260 Ti 따위가 성능 차이가 제법 크거든요. 하위 메인 스트림하고 상위 메인 스트림 보시면은 6600 X 1260 Ti로 보면 20% 넘게 성능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두 단계에 가까운 성능 차이라 보시면 돼요. 보통 한 단계에 십 몇 프로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업은 그냥 다 살 필요 없습니다. 사면 호객님도 이런 호객님이 없어. 오셔오십시오 호객님 아 이걸 팔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로우엔드랑 엔트리 안 보죠. 로우엔드랑 엔트리 보면 그나마 여기서 살만한 게 사실 165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DDR6 매물을 사용한 1650 정도가 여기서 살만한데요. 근데 그나마 살만하다는 거지 이걸 40만원 주고 사는 것도 좀 아쉬운 선택이겠죠. 예전에는 뭐 20만원 정도면 샀는데요. 지금은 두 배 가격이잖아요. 딴 것도 다 두 배 가까이 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이래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해요. 1650 1650이 사실 1060하고 게임은 성능이 비슷해요. 맞죠? 게임은 성능이 비슷한데 아니 오히려 조금 떨어지지. 좀 떨어지는데 이거를 40만원 주고 산다? 내가 그럼 이 얘기하면은 어 그럼 성교님 중고로 1060 사면 더 좋겠네요. 1060 중고사니까 한 30만원 하던데요.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AS가 하나도 없잖아. 샀다가 고장나면 그대로 30만원 날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라이로 보면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냥. 요새는 1030 살아가기도 좀 그런 게 1030이 D5 버전이 품절이고 그리고 1030 성능에 내장 그래피를 가지고 있는 12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거는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살 필요가 없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AMD 조합에 내장 그래피를 없는 거 샀다. 그럴 때나 1030 정도에만 쓸려나? 아 나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었어. 그럼 컴퓨터 사지 마이요. 좀 조금 이제 돈을 좀 더 모아봐요. 그래픽 카드 가격 이번에 코인 가격 한 번 출렁이면서 살짝 소폭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더 출렁이면 또 조금 낼 수도 있잖아. 시기를 한 번 두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상투 지점에 가까워요. 아니면 눈썹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도 오른다 이런 걸 겁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다면 존보 타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여기 라이러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성비 한 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하위 라인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8,000원 9,000원 만원대죠. 위에 6,600XT 이런 애들도 6,000원 대인데 얼마나 횡평없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제 생각에는 한 4월달 정도 되면 그래픽 카드 그나마 좀 살만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다 같이 한 번 존보를 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 영상은 좀 웃는 얼굴로 만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Bye Bye.